대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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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강강림절 똑같은 말이죠 대림절이 우리에게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곧 예수 크리스토께서 첫 번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사이를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결혼하기로 한 어떤 형제 자매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장 아직 그 사랑 고백 받지 않은 여러분들은 그 사랑 고백을 받은 그 사랑 고백을 받은 그날을 저는 비유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날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좀 약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결혼한 날을 기다리는 것 이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림절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대림절을 그렇게 의미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의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나 개인적인 나의 삶에 그 성탄이 완성되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는 사실은 모호한 상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갈라제 4장 4절 부처 5절 사이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는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오심을 주로 그 성량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율법 아래 왔다는 개념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단순한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몸의 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갈라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제 3장 10절 율법 아래라고 하면서 저주 아래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 아래 두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 아래를 얘기하려면 저는 이 말씀의 그 단초 기초가 이 시작이 어디서 있는지를 묵상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창세기 17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이 많은 별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자손이 될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자손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삶는 수들이 그렇게 많이 낳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약속을 받아들고 그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10년이 지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내였던 사례가 말을 거기다가 섞습니다 여보 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 나는 못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드려야 되니 내 여종 애굽녀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어때?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이 생애 전체에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각 이 죄인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사고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그 위에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엉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관심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 듣지만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의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오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제가 숭실대 교수를 심히 있다가 이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흔여덟에 뒤늦게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동안은 엉터리로 살았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 드리려고 여기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승남아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언약과 그리고 언약을 내 방식대로 해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지켜서 그 일을 해 드리려고 했단 말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전 듣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 왔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마일을 낳은 상황이 이것과 흡사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듯이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해 줍니다 은혜의 언약을 줬는데 아브라함 너는 행위 언약으로 나에게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할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겠다 약속의 자원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그죠 기껏해서 하나 주님 이 결과물 이거예요 라고 들이댄 게 이스마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수히 많은 별 그 의인들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노력의 결과로 그 선행의 결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과물로 이스마일이에요 이거나 주님 받으세요 또는 하나님 그 언약의 증거가 필요한데 이스마일이 그 언약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들이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것에 대한 걸 바로잡기와요 할래의 바다 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할래의 의미는 여러분 조금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늦둥이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러면 그 할래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그거 사용설명세대로 사용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아내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과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활용해서 이스마일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래를 받으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그것을 내 말씀에 나의 다스림 안에서 사용해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깨달아 졌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쳐야겠군요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어떤 자에게? 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에게서 그 십작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죄인뿐만 아니라 이 존재인 죄인이 끝나는 것이 나에게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이 이루어진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정히 순종하면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 아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내는 갈라디아스 2장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을 대변하는 말이 그걸 답변해 주는 말이 갈라디아스 2장 20절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 죽습니까? 이 그런 사고 방식의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일을 낳는 내가 아니라 이삭을 낳는 나로 새롭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장신이 그렇게 살아서 그 무수히 많은 의인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배출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이를 망각하고 나의 열심으로 나 인정받음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들이대려고 행위 언약을 들이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life on esos 주님을